안녕하세요. 키넨 마스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의 현장음을 없애고 현장의 소음을 없애고 일반 자기가 좋아하는 음화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여기 터치합니다. 이게 프로젝트죠. 제가 강의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으로 아주 모르는 처음부터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알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16대 9로 터치합니다. 16대 9로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미디어브라우저가 나옵니다. 이게 미디어브라우저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촬영한 것은 카메라라는 폴드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카메라 폴드에 있습니다.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 세 개의 얘기가 제가 그저께 백화점에 가서 꽃을 잘 장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이렇게 화단에 이렇게 합니다. 이걸 여기서 이 부분을 툭 치면은 아리쪽으로 이렇게 이 동영상 상단이 이렇게 툭 내려옵니다. 자 다른 것도 툭 쳤어요. 또 하나 더 치보겠습니다. 툭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을 오른쪽 상단의 부위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장을 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이 제일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제일 앞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풀어 해보면요. 현장음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그 백화점에 어디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되게 현장음이 들어오죠. 소음이 바람소리라든가 이런게 현장음이 있습니다. 이 현장음을 제가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고 음악을 다른 좋은 음악을 내가 원하는 음악을 넣고자 합니다. 그때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부분을 타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타임라인에 있는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 있는 이 동전선을 터치를 합니다. 이 동전선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뭐가 생겨냐냐면 오른쪽을 보면 요게 생깁니다. 요게 요거 있죠. 스피커 스피커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로 이렇게 써놨죠. 요것을 터치하면 이 현장음이 아주 사라져버립니다. 이 부분을 백을 아래로 0으로 갖다 놓아도 현장음이 사라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걸 터치했습니다. 지금 제가 터치하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빗금이 치면은 현장음이 사라져요. 무음이 됩니다. 한 번 더 툭 터치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볼륨 있죠. 이걸 대신에 이걸 해도 됩니다. 이걸 0으로 갖다 놓든지 이걸 2으로 갖다 놓으면 현장음이 안 들리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위로 올리면 2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볼륨을 2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걸 저는 그대로 오리지널로 100으로 갖다 놓고 이건 100으로 그대로 두고서 이걸 터치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럼 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자동 볼륨 이것은 좌우 스마트폰의 좌우 스피커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건 손 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둡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서 이 부위를 터치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부위 있죠? 이것이 저장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한 번 해볼게요. 플레이는 이거죠? 플레이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이렇게 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요거 있죠? 요 동영상 요것도 요걸 플레이해 볼게요. 이 플레이하면 여기는 음이 살아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터치해서 이걸 터치해서 터치한 다음에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여기에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빗금을 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세 번째 것도 역시 터치한 다음에 오디오로 가서 터치해서 음을 없앱니다. 그럼 모두 다 음이 없어졌겠죠? 플레이하면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악은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그러면 음악 에세에 여기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음이 있고요. 그 위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음악가라든가 장르라든가 이렇게 폴드 터치하면 자기가 저장한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음악 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속에 다 음악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기 음악 에세에서 아침에 받은 이거 메이든 프레이어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메이든 프레이어는 소녀의 기도죠. 이걸 툭 터치하면 저절로 음악이 들립니다. 저절로 음악이 들려요. 이렇게 이것을 끌려면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음화의 길이는 6분 10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영상의 길이와 음화의 길이를 대충 맞는 것을 서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음화를 가져오려면 이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하면요. 이걸 툭 터치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이 부분이 타임라인이잖아요. 이 타임라인에 음악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이 음악이 지금 왔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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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있는 부위를 저장이죠. 이게 저장을 꼭 눌러야 됩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 다음 진행이 안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프레이를 해보겠어요. 프레이가 이거죠. 프레이를 터치하면 이렇게 현장음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촬영한 현장음을 없애고 다른 음악으로 자기가 원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오디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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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